역대급 귀엽고 웃긴 동물들 거비는 찬유예요 남자만 알 수 있는 고통 이게 안 된다고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안 볼란다 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? 오빠 찾았다 이가 나트 샘 나 다 숨었어 잘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사회적 거리두기 그 얘기 들었어? 뭔데 뭔데 같이 보자 옆집 이사 왔다던데 차 찍습니다